네 76강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주인법과 상인법 애들을 이제 각각 공부를 했는데 뭔가 유사한 점들도 좀 있고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들이니까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좌측이 주인법 오른쪽이 상인법이고요. 위쪽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 그래서 일단 주인법은요. 자연인과 일정한 범위는 법인. 그 말은 주인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적용되지 않죠. 상인법은 법인도 대상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예외적으로 법인. 그건 어떤 거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에 전부를 임대차 한 것 말고요. 당연히 방한칸. 일부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음 미등기 전세. 우리가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는 거. 이 부분에도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인법은 사업자 등록 후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 이것 중에서 보증금이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즉 서울 기준으로 4억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4억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도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이 된다. 주인법과 마찬가지죠. 역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은 인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랬을 때 그때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는 마치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수리한 때 주민등록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 다음 역시 2길 오전 0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인법. 대항력의 요건은 인사입니다. 그럴 때 상가건물 인도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부한 다음 날이 아니라 신청한 그 다음 날. 역시 다음 날은 2길 오전 0시를 이야기를 한다. 다음 존속기간. 주인법은 2년 상인법은 1년 되어 있고요. 물론 기간은 정함이 없거나 2년 또는 1년 미만으로 했을 때 2년을 보장을 하죠. 그런데 가로에 보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말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 주인법은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야 되지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음 상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해가지고 6월로 정했을 때 임대인은 1년을 보장해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6월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부른다. 다음 존속 의제 규정이 다 있죠.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이 지체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상인법의 존속 의제도 주인법과 똑같으니까 좌동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다음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만료 전 1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인법은요. 우측에 보시면 임대인이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이거는 있는데 임차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 거기에 차이점, 차이점 있다.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묵시의 갱신이 됐을 때 주인법은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우측에 상인법은 1년으로 보죠. 그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다. 상인법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럴 때 임대인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임대차가 소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준비기간을 주어야 하니까 동의, 주인법, 상인법 마찬가지로 3월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3월 경과 후에 소멸한다. 네, 나와 있고요. 집행, 개시 여권의 특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예를 들면 을이란 애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권은 물권이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언제 청구할 수 있냐고 되었냐면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세권자는 2대 1의 구조로 또는 1대 2의 구조로 동시에 관계했다고 그랬죠. 갑은 뭐래 해야 됩니까? 전세금의 반환 전세금의 반환 그 다음에 을은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도를 서류를 해가지고요. 제공을 해가지고 얘를 지체에 빠뜨렸을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민사집행법의 대원칙은요.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 경매를 신청을 하려면요. 집행이 개시가 되려면 반대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법 같은 경우에는 주인법이나 상인법 같은 경우에는요. 인주 인사 그럴 때 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애한테 반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행 제공해야 된다. 해서 만약에 명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명도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선변제권이나 대학력의 취득요건이고 전속요건이기도 한데 배당요건 전기까지 전속해야 되는데 이 인도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없어져 버린다. 결국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반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좌동 상인법도 마찬가지다. 다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상황 자체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다. 이거는 언제 되는 거냐? 일단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이 안 되고 있을 때 다음 기각 결정이 있으면 한 번 더 다퉴 볼 수는 있다고 그랬죠. 항구할 수 있다.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이 돼가지고 등기가 경료가 되면 대학력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학력을 유지하면서 또는 유지하면서 어떻습니까? 유지하면서 이사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 이후에 이를 임차한 소외 임차인 뻔할 뻔자들 이 친구들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등기하려면 비용 들어가죠? 임대인 때문에 들어갔죠? 네. 그러므로 그 소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여기서 하나 확인하여야 될 거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이 됐다. 그랬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 그래서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 그럴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이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미 종료해도 보증금을 반환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빚 증거다. 빚 증거니까 빚 갚는 거 이 변제가 항상 선이행 먼저 이행 되어야 할 의무이다. 그러면 먼저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등기 말소해라 라고 하면 임차인은 그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 결국 이 두 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온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시행 학력권 문제에서도 나오고 상인법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대학력 플러스 확장 일자니까 인주확 그 다음에 상인법은 인사확 이렇게 되겠죠. 다음 소액 보증금 보호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학력만 갖추면 됩니다. 확장 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장 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확장 일자는 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장 일자는 공시 방법이 아니라 담합을 방지 하는 거라고 그랬죠. 담합 방지 그러면 가령 자기 보증금이 1억 5천 이었던 사람이요. 서울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보증금이 1억 이하 되겠죠. 1억 이하 할 때도 전부 변제받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3,400까지 최우선 변제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임대인하고 담합을 해가지고요. 이 3,400 최우선 변제받고자 자기 보증금을 1억 이하로 낮춘다 이런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요건에서는 대학력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역시 상위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둘 다 경매 신청을 등기 전에 대학력만 갖추면 되고요. 다음은 서울은 보증금이 1억 이하일 때 3,400까지 그 다음에 상위법은 6,500 이하일 때 서울 기준으로 2,200까지 그 다음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그 다음에 상위법은 그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라는 것 둘이 똑같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임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은요 존속중해하는 겁니다. 장례향에서 요건은 경제사정 변동입니다. 다음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요걸로 할 때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형성권을 행사했을 때 그러므로 재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했다 이때에는 이 제안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증액시에 제안이 있고요. 5% 9%니까 20분의 1 그 다음에 상위법은 100분의 9 5% 9% 그 다음에 제안에서 1년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계약 계약이 있을 후에 1년 내에 못하고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내에는 못하고 그래서 계약 증액 1년이라고 했던 거 이 부분이 이것만 적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전부를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을 할 때 전환할 때 주인법은 연 10%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더하기 3.5% 비율 그것 중에서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상임법은 연 10%와 다시요 연 12%와 기준금리 곱하기 4.5 그 비율 중에서 역시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음 주인법의 특유한 제도는 주택임차권에 승계 제도가 있고요. 승계 제도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죠.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으려면 어때야 된다? 걸림돌은 상속입니다. 방법은 없애거나 내쫓거나 그러면 없으면 상속인이 없으면 독식하는 거고요. 단독 승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인 있는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하면 받을 게 없고요. 내쫓아가지고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으면 그때에도 우선해서 승계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승계한다. 다음 어떻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면 1개월 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해가지고요. 승계하지 아닐 수 있다.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인법에 특유한 제도는 계약갱신 요구 제도가 있고요. 임차인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 오면 임대인은 장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나와 있고 다음 핵심적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거절 옆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그래서 3기의 차입년책에 이르렀을 때 또는 고중파 임차인 임차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에는요.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 초과 금지 5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 이때 비교 판례가 있었습니다. 법정갱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고 묵시갱신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정갱신은 6년이고 7년이고 계속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법 상인법은요. 반복해가지고 핵심 부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면 먼저 지금 표를 봤으니까요. 어떤 부분 볼 때 기억이 잘 안 나면 표봐가지고 상인법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꾸준하게 반복 학습하시는 거 이게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